강호동이 고 송혜가 진행했던 캠페인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강호동 소속사 측은 강호동이 송혜가 모델로 활동한 야널자 광고를 이어 신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강호동은 고인을 향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으로 기존 광고 콘셉트를 그대로 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협회에 기부되어 후배 코미디언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송혜는 2022 여름 성수기 캠페인 야널자의 캠페인에 참여했다. ai 딥러닝으로 여름 여가 활동을 즐기는 송혜 모습을 광고로 표현했다. 강호동이 출연한 광고는 온라인 채널과 tv에서 공개한다. 한편 송혜는 지난 8일 서울 도곡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딸이 신고했으며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고인 유해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화장터로 향해 화장 후 부인 서곡이 여사가 안장된 대구 달성군 송혜공원에 안치됐다.